자 여러분들 오늘은 구동사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듣고 나서 앞으로 제가 여러가지 구동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미지를 통해 설명을 좀 해드릴 거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제별 구동사로 넘어갑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구동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진짜 회화할 때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어민들이 구동사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시죠? 뭐 이디엄도 있고 그 다음에 슬랭도 있고 뭐 쿨로케이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 원어민들이 뭐니뭐니 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구동사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잘 들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한번 필기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그냥 하나로 구성이 되어있죠? 예를 들어서 Go, Walk, Drive 이런 것들 다 동사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이제 동작을 나타내느냐 그 다음 상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뭐 동작동사 상태 동사 이렇게 뭐 구별하고 그러지만 일단은요 동사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구동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동사라는 것은 동사긴 한데요 동사하고 뭐가 만나서 이게 동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동사의 모양 동사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파리글이라고 합니다 파리글이라고 해요 이거는 보통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 개가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동사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 하나나 두 개가 따라 나온다 이 파리글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치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프리포지션이라고 하죠? 이 P는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전치사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파리글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파리글이라는 것은 전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UP, DOWN, IN, OUT, ON, OFF, OVER, AWAY, BACK 이거 말고도요 되게 많아요 UNDER라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CROSS가 될 수도 있겠고요 되게 많은 전치사가 있겠죠 동사를 공부하고 나서 뒤에 P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P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를 바꿔치기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추천하냐면 P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동사를 바꿔치기 하면서 느낌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는요 이 파리글은 왓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는 바로 뭐냐면요 HOW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V하고 P가 있을 때 P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V도 중요하지만 P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가 어때요? P에 갑니다 강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P가 있죠 파리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요 V가 있습니다 일단 P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뉴욕의 상공을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뉴욕을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쭉 보면요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뉴욕의 중앙 센터에 갔습니다 이 센터에 딱 가왔어요 자 그러니까 자세하게 뭐가 보이겠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멀리서 일단은 P를 공부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가면요 뭐를 공부하면 돼요? V를 공부하면 됩니다 P를 공부할 때는요 제가 먼저 9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파리글 있잖아요 그것을 이미지로 제가 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수업을 계속 들어보면요 이 파리글을 보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이 파리글을 통해서 이미지를 판단하게 되면 구동사를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많은 구동사를 제가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away라는 게 있죠 away가 P죠? 파리글이에요 away 이미지는요 바로 뭐냐 하면요 떨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어떤 게 있을 때 어떤 거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의미예요 자 일단은 P를 파악을 했죠 아 P가 away의 이미지구나 away 떨어지는 이미지구나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동사를 붙여보는 겁니다 walk라는 거 자 walk를 붙이면요 결국 walk away가 되겠죠 이 walk away라는 것은 떨어지는데 걸어가면서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run away예요 그럼 뭐예요? 떨어지는데 뛰어가면서 멀어지는 것이죠 drive away는 뭐예요? 아 운전하면서 멀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away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나서 그걸 이미지로 파악하고 나서 그 앞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 걸어서 가는 거구나 아 달려서 가는 거구나 아 운전해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구동사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룩룩 English 파리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상당히 많은 파리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홉 가지 정도로 추격될 수 있습니다 up, down, in, out, on, off, over, away, back 이 아홉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앞에 있는 하이라이트로 된 이 일곱 가지가 매우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앞으로 기초편에서 이걸 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로 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앞으로 이제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실 겁니다 강의를 계속해서 지켜보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이 구동사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아마 구동사가 이래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I하고 T가 있는데 이 아래를 보시면 지금 speak up, pour into, peel off, back up, wear off, freak out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가 않고요 응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퍼핏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간다고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을 나가서 내가 운전하고 에어포트에 가서 거기다가 파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체크인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상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구동사를 쓰는지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기억이 남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파리글의 이미지를 설명을 하고 나서 다양한 예문과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다양한 토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구동사들이 많이 쓰이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풀어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토픽별로 공부하는 게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원어민들은요 이 구동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뭐 이미지나 이런 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도록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제대로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려요 라이트 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어때요? 프랙티스를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프랙티스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랙티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쭉 보고 나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문장을 만들어 보고 요즘 뭐 이제 인공지능 채집이 뒤도 있잖아요 교정해달라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만든 문장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만든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동사는 동사 뒤에 파리끌이 나와서 같이 결합이 돼서 동사가 되는 것이다 이걸 구동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파리끌이 더 중요하다 파리끌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아홉 가지의 파리끌은 앞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해 드릴 거다 파리끌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앞에 V를 붙여서 여러 가지 확장을 해서 다양한 구동사를 일단은요 공부를 할 것이다 공중에서 도시를 볼 때 먼 곳에서 보는 그 먼 곳의 이미지가 바로 P가 되겠고 가까이 가서 보는 그게 바로 뭐냐면 V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구동사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리고 P가 V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세는 어디 간다? P에 간다 그래서 Run Aw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동사로 공부할 때 타픽 결로 공부하는 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유용하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프랙티스 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서 프랙티스 제가 제대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잘 따라오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계속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동사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지워보도록 하구요 앞으로는요 이 구동사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9가지의 구동사를 차근차근 이미지로 제가 정의를 좀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강의를 올려 드릴 테니까 자 기대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어떤 유튜브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구동사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감사합니다 uh statements 2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